오늘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곳곳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춥지만 한낮에는 포근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1.9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요. 파주와 경주의 기온은 영하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로는 건조 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조한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하늘 맑겠고요.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조금 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보시면 춘천과 대전, 홍성은 영하권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4도, 울산과 제주는 19도까지 크게 오르며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수요일 밤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목요일 아침에는 중서부와 전북 지역의 비가 한 차례 지나겠는데요. 이후로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